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p와 웹스퀘어 유틸의 getEventTarget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getEventTarget 혹은 웹스퀘어 유틸 getEventTarget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트리거에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p getEventTarget 혹은 웹스퀘어 유틸 이벤트Target 함수를 사용하여 컴포넌트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실제 아이디를 반환하여 이를 얼렛 메시지로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와 오토컴플리트 컴포넌트입니다. 트리거 컴포넌트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p getEventTarget 함수를 사용하여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의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실제 아이디를 얼렛 메시지로 표시합니다. $p 대신 웹스퀘어 유틸 getEventTarget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트리거의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실제 아이디가 얼렛 메시지로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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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